시도한 공격 순서 형님 일로? 씻어요? 형님, 형님이 왔어요 형님이 왔어요? 예예. 문을... 일부러 나 때문에? 왔어요 예! 알았어, 천천히 해요 빨리 죽을래요 에? 야 정신아! 에? 정신아? 야 정신아! 왜요? 왜 이렇게 죽냐? 에이.. 좀 죽었어구 빨리 빨리 뭐라고? 빨리 죽으라고 빨리 뭐라고? 아 빨리 죽으라고! 또 죽네! 야 정신아! 야 정신아! 왜 이렇게 죽냐? 그거는 이거 죽다니까 죽다고요 에이.. 야 정신아! 에? 은호 잘있네 은호 잘잇는데 은호가 아니라 연호 따라마 야 뭐라고? 야! 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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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으러 그래? 어떻게 되세요? 야! 삼정살 먹고 싶은데? 뭐라고? 보크 배랄이 삼정살! 어? 형들도 불러봐! 어? 형들! 어? 응. 막동해! 왜요? 야! 안 severalfoot! 왜 너! 정신아! 네가! 누구야! 아 나 살 빠지는데 바로 열면 여긴가? 올렸어요 내 가슴에 일어날 것에 뵈요 네, 민현아 네 박형민 네 우리 강준회 2개의 수호 완벽이라는 성형을 만나죠 모형을 만나죠 오, 그래도 뭐 뭐 하나보네 사도 이안이라고 하나보네 문 앞에 놔요? 죄송합니다 네? 네? 형 누구 있어? 네? 아 아 뭐야? 아니 방에 누구 있어? 있어? 에? 뭐야 형 형 형 누구 있어? 형 말고 형 형 형 escola 형님 형 형 괜찮아요? 형 형 형 형 형 형! 진영이 형! 뭐야? 형님 장난치는거야? 형! 아 어디있어? 형! 왜 장난쳐? 진영이 형! 진영이 형! 진영이 형! 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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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아악! 이열로! 죄송해요. 형! 형민 나갔어! 내려갔어 지금! 갈게요! 형민이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충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기다렸다가 그러면 형민이를 덮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로! 현대아 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온라오 으아악 으아악! 아우! 아이 깜짝이야! 아니 저는 안받아요! 아니 어디가? 뭐야 지금 장난친거야? 목소리 뭐인데? 무슨 목소리? 왜 이리 놀랐어! 왜그래! 뭐야 저거 누군데 목소리! 내 목소리지. 뭐가 누구야. 아 왜 그래. 밤에 여기 와서 오랜만에 와이프 저기 놀러 갔는데. 친정 갔는데. 아 진짜 왜 그러자. 좀 쉬자. 야 이거 뭐야. 이거 뭘. 아니 놀랬어? 나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한 거야. 스피커. 형이? 근데 타이밍 딱딱 맞아. 타이밍 내가 거기 CCTV 놨으니까. 아 깜짝이야. 나 심장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아 진짜. 아니 소리가 왜 이렇게 리얼해. 소리 리얼하게 만들었지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실험 해봤지. 실험돼지 또 했어? 실험돼지는 안 했어. 안 했어? 실험돼지 이제 해야지. 실험돼지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안 한 거지. 가시다. 그만 커. 가자. 가자. 어디로 가 봐. 그만 크라고. 좀 앞으로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형미나. 어 깜짝이야. 형미나. 어 깜짝이야. 나 여기로 찬 줄 알고. 실험돼지 여기 있네. 실험돼지 새끼 진짜. 내가 집안에 숨어 있었어 나. 아무도 없었어. 아니 그거 옷장 이만한 데 있지. 거짓말 치면 어떡해 형이 거기 들어가. 돼지가 어떻게 들어가 거기에. 들어갔다 형이 거기에. 아이 세퐁치네. 형이 들어가야 돼지 미친이야. 형 나왔어. 시작. 문을 내놓고 다녀. 아 어. 아 그래. 시작하시다. 알았어. 됐어. 어. 어. 아 왜 오래볼까. 왜. 아 걔네 술 먹으러 갔어. 어. 술 먹으러 갔다구. 왜. 왜. 아. 감사합니다 형님. 형. 왜. 왜. 왜 오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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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가져왔어! 밥먹어 커피 가져왔어! 깜짝이야 못 썰어진다 형! 아니야 아니야 야 시도 시도! 오 시X 놀래라 도장이야 아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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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불압에 준다 노자루 좀 기 harden 노자루 갸 шир파 형! 자기 누가 서운 waits 누구 없어? 집에? 아 X 누구야 형! 충호야 어디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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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이씨 빨리 나와 아이씨 깜짝이야 형 형 형 형 형 빨리 나와 형 형 형 형님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박아버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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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얘기했다고 진짜 독다지대지 아니 혈밖에 없어 여기 나가버려구! 아니 형 말 나가자고 지금 나 지금 무섭다고 형! 형! 형 나무셨어? 지장이 형! 형! ass man! 하야angchten 아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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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이 형님! 형! 형! 살려주세요! 누구야? 너는 누구야? 너 뭐해? 형 어디야? 뭘 어디야? 나 집 앞에 잠깐 막힐까 해서 왔다 언제 왔냐? 여기 있다니까요. 귀신했어. 누가 있어? 내가 봤어 아까. 뭐야? 이거 왜 다 여기 잡혀졌어? 여기 귀신 있었어. 귀신이야? 어디 있어? 아악! 아악! 야! 아악! 아악! 귀신이 어디 있어? 어디? 어? 누가 있어? 아 근데! 아니 근데 잠깐만. 아워 죽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들어와서 이거. 아니 우리 왜 올라와서? 내가 숨어서 스티커로 장난친 거야. 나 저기 입장 안에 숨어 있었어. 아니, 야, 야, 진정 형아 이거 좀 마셔. 진짜야? 이거 답도 못했어, 진짜로. 나 귀신 안 믿는데 오늘 처음으로 미쳤단 말이야. 기대에 적성으로 봤어. 형이랑 잘 떠들잖아. 말을 하니까, 말을 하니까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 저녁이 놀랐죠, 형? 이게 있어, 없어? 어디 없어? 집을 이렇게 내 거 만드는 거 어떡해. 내가 안 했다니까 지딜 다 쓸어서 너 맞았다고. 내가 안 가야 봐. 버크는 뭐야? 내 거야. 선배? 선배? 선배님, 선배님 좀 왔어요. 왔어? 예. 어, 지금 쉬고 있어. 예, 천천히 오세요. 네, 천천히 오세요. 예. 수고하자. 예. 수고하자. 예. 수고하자. 예, 선배님. 훈이는? 훈이 지금 집에 갔을 거야, 아마 편집하러. 뭐라고? 집에 갔을 거예요, 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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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점심에 뭐 먹었어요? 뭐라고? 점심에 뭐 먹은 거 좀 빠킹이 안 나게. 아, 똘이 타거든요, 닭똘이 타. 하나, 나도 먹어. 훈이. 예, 내가 찾고 있을게요. 진짜 맛있는데. 정진아. 예? 돈을 돌려줘. 암방으로 가세요. 어, 피치고 오는? 암. 어, 우리를 돌려줘. 예. 네. 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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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어요. 어, 어. 정진아. 저 냉정상에 packed for you. 어, 오늘도 있으니까 그거 말씀 드릴게요. 네. 얼마 걸려요, 선배님? 정진아. 뭐라고? 어? 얼마 걸리세요? 어? 예. 송영아. 예. 군인은? 군인 집에 갔다니까요. 집에 갔어요, 집에. 어? 죄송해. 예. 그 옆에, 옆에. 손을 좀 낼다 줘. 어, 손한테 나 줘. 예. 자, 앞에 놔둘게요. 어? 예? 오 씨. 오 씨. 네? 예? 뭐하나? 어... 아니에요. 아우 씨... 밥 좀... 아이씨! 아이씨! 아우! 스멜! 허억! 아우 깜짝이야! 아, 선배! 얼마 걸려요? 아, 씨, 깜짝이야. 얼마 걸려요? 아, 깜짝이야. 선배! 아, 깜짝이야. 빨리 나와요. 아, 씨, 뜨거워. 아, 뭐야, 깜짝이야, 씨. 스냅! 빨리 나오세요. 어... 빨리 나오세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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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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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어디요, 여기? 밥이. 야, 아... 둘이, 둘, 둘이, 둘 다 왔다, 내게, 너. 질. 뭐, 이 소리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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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야지, 이거. 네? 앙? 아, 씨야, 아, 시켰잖아, 지금. 아, 깜짝이야, 지금. 아, 잠깐만 씨, 빨리, 뭐, 뭐야, 소리야. 에? 어디요? 아! 아, 아, 나오라니까. 자! 자! 뭐야? 어? 응? 뷔 Changing denkt. 배 안에 drummer! 뷔 관련 옆에. 아씨 아 아 아 아 아 어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락 지금 내려온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기다렸다가 그럼 바로 선민이를 또 덮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가 지금 어디가?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야 어디가. 아 진짜 깜짝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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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왜? 왜, 왜 그래? 아 진짜 존만 깜어먹는 거. 야야야야야. 너는 누구 있었지? 너 여왕 없는데, 누가 있어? 왜? 왜 놀랐어? 샤워하고 있었다니까 지금. 근데 왜 샤워하고 있었어. 샤워하고 있었어. 뭔 소리야? 샤워했어 지금! 그럼 내가 여기 왜 있어? 어떻게 있어? 샤워하고 있는데. 씨같아. 소름 돋았어? 내가 지금 오랜만에.. 내가 여기 밑에서 여기 컨트롤 하는 거야 위에. 화면 숨겨놓고. 너 움직이는 거 다 봤어. 안에 방에도 있던데? 방에? 내가 스피커 열어도 돼서 놨지. 너를 속이려면 이 정도 해줘야 네가 또 속으니까. 눈 앞값 보는 거였어. 눈이 왜 이렇게 촉촉해졌어? 다 팼려고 그러다 쳐놨다 진짜. 누굴 왜?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없다니까. 내가 여기 밑에서 여기 기다리면서 너 그거 한 건데. 언제부터 있었어? 어떻게 한 거야? 어차피 어떻게 한 거야? 너 들어가는 거 보고.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하지 마. 그만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이 지금 그만해 진짜. 눈이 커서 그런가 겁이 많네. 어차피 죽을 뻔했다 그랬어. 뭐야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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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뒤에. 아래에 있었어요? 아래에 있었어. 얘 숨어 있었어. 온장이 희망하니까. 쳐다볼 일이 없단 거야. 너 행동 보고 얘가 컨트롤 했지. 아니 옷장이 어디죠? 어디? 어디 옷장. 하여튼 뒤에 다 온장이잖아. 아니 그게 더 무서운데. 아니 난 재밌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데. 아니 얘가. 진짜 겁이 많아. 겁 많지. 내가 번쇠를 이렇게 봤는데. 얘가. 자꾸 뭘 이렇게 살펴. 아니. 아 가시러 갈까? 봤어. 선민아. 또 같이 놀자. 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걸로. 선배님 다 왔어요. 선배님. 쉬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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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쉬어요. 빨리 쉬어요. 형호야. 예. 뭐 그래. 고기 드실래요 고기? 알았어. 잠깐만요. 생각보다 별로 안 막혔어요. 왜 그래? 생각보다 별로 안 막혔다구요. 생각보다 별로 안 막혔다고요. 왜 그래? 네가. 형호야. 네. 선배님 이거 숙취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숙취의 소재 이거 먹어도 되냐고요? 숙취의 소재 먹어도 돼요? 숙취의 소재 보일러 온도 올려달라고요? 보일러 온도 올려달라고? 올렸어요 됐어요? 선배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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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떨었어요 영호야 예 영호야 예 예 예 예 예 예 야 앞에다 두고 갈게요 앞에다 두고 가요 환 공부 선배님 집에 혼자 있어요? 아 … … 집에 혼자예요? 어? 혼자라고? 진짜 혼자예요? 혼자라고? 어디 나와요? 오래 걸려요? 빨리 나와요 가게 이러보세요? 뭐 거실에 있잖아요 저 지금 네 뭔 소리예요 나 지금 선배님 거실에 있다니까 뭐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정하라고 뭐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정하라고 아 화장실에 있잖아요 지금 뭐 선배님 선배님 뭐하는 거예요 지금 선배님 10개의 문 선배님 고 선배님 뭐 뭐 뭐 영수야 뭐 왜 영수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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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야 왜 뭐 왜 뭐 뭐야 뭐 왜 뭐 왜 뭐 왜 왜 왜 맨발로 나왔어 나 집에 오고 있다니까 아니 무슨 장단인데 이거 뭐가 무슨 장단이야 야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아니 아니 사람 무슨 사람 웃긴 놈이네 뭐 내가 밖에서 블루트 스피커로 다 연결해 놨어 화장실에서 나 지금 빨리 들어와 왜 맨발로 나왔어 들어가봐 빨리 뭘 먼저 들어와 내가 장난친 거라니까 화장실에서 나 샤워하는 소리 났지 어 이거 내가 해놓은 거야 참 근데 지금 기상천외하게 짠다 아니 아까 여기 화장실 여기 아니 여기 너무 왜 그래 잠잠하게 나한테 안 하다가 오랜만에 또 스피커로 나 튼 거야 아니야! 근데 대답을 되게 잘했어! 그러니까 한 70개 정도 있지? 뭐라고 할까? 우리가 서로 대답해가면서 다 이거 따르고서 이런 노력을 우차 쌓일 때 나왔지! 문 열려있는데? 지은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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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오세요! 네 형님! 네 형님! 왔어야죠! 네 형님! 아 네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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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쁘지 않아요! 아니 형님! 다 씻고 와서! 어 네! 얘기해요 형님! 네! 아 네 were you! 네! 콜라 줘! 진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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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hrink 네? 우리 나야, 앞의 나야! 아니 안 줘, 아이씨. 아이씨 누구세요? 누구세요? 진영이요! 형 말고 누구 있어요? 형 말고 누구 있어요? 형 말고 누구 있냐고요? 진영이요! 진영이요! 형 말고 누구 있어요? 아니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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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영이요! 진영이요 나와봐요 진짜로 저희 방에 누가 있는 거 왔다니까 진짜로 야! 앞에 나와보라니까 그게 아니라 앞에 빨리 얼른 나와요 야! 앞에 나와요 진짜 앞에 야! 야! 앞으로 왜 나오라니까 빨리! 진영이요 이제 그만 치실까 빨리 나와요 진짜로!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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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그만 치시고요 나오세요 진영이요! 차량 끝바다니까 왜 안 나오고 그래요 빨리 나오라니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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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아이씨 아이씨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형님? 아이씨 아이씨 형님 들어가세요 형님? 들어갈게요 뾰 Inhale!? 뾰 와아아 으아아아아 와아 시끝 왕탈 시끝 procنت 깨끗이오 뭐래? 언제 왔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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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찾아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고요? 나 집 앞뒤에 아까 맛빛고 있어서 나갔다 왔지 나 형이랑 대화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나 지금 이제 왔어 나 혼자 왔어 너 뭐야? 형 누구고 있어요? 누구고 있어? 집에 두고 있는데요? 아무도 없어 내가 문 열어줘 나 이제 못들어가 있어 진짜로 형이 취미 흘렸다니까 진짜 뭐야?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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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고 있었다니까 진짜로 왜 넘어져 있어? 저 방에 누구 있다니까 저 방에 확인해 봐 진짜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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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다가 진짜 누가 있다니까 누가 소리 질렀다니까 진짜로 막 웃으면서 소리 질렀다니까 형 진짜로 있어 진짜로 누구 있지? 누구 있는데? 충호 형 있죠? 아유 없다니까 없어? 왜 넘어진 거야? 진짜 없어? 없잖아 화장실은 뭐야 화장실도 한도 없네 화장실에 뭐 누가 있었어? 화장실에 야 땀 왜 이렇게 깨졌어? 양규 형 무서웠어요? 양규 형 많이 무서웠어? 네 왜 이런데 왔어? 하하하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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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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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래 한번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읍시다 육류 땡김께 근데 양자랑 주머니 온다 빨리 씻어 빨리 씻으라고요 에이 참 사람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응 응 음료수 먹으면 배차닐께 고기 형이 산다 했으니까 맛나게 먹을 땐께 음료수는 괜찮소 빨리 씻고 나오이소 응 응 응 폼클렌즈 응 고맙소 고맙소 아세요 잘 쓸게요 너랑이란 뜻으로 얼마나 좋아 한개밖에 없게 너네 민호야 고맙소 빨리 씻어요 어 응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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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고맙소 고맙소 아 아 빨리 좀 씻으라고 샤워하면서 바로 웨이너던데 나가야 된다니께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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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10시 넘으면 형 먹으면 살찐다니깐 여기 앞에 놔뒀어 김민호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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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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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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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빨리 나와요 가게 고맙소 앨리 고맙소 바닷걸 고맙소 주어진 오 patient 호 칭 칭 뀨 뀨 뀨 북 entscheiden 불러야, 아까 집에 나올 데 없었어. 아니 근데 형 빨리 좀 나와요. 왜 4월에 사람 기다리게 해. 빨리 좀 나와요. 아 이거 수건덩이 갖다달라고 해서 아주 낙지나고 뭐해. 아 형 빨리 나오랄게 진짜. 아 저 양규랑 추구형 녹화했다면서 빨리 나와야지 뭐 하자는 거야. 빰! 빰! 형! 형 빨리 나와 빨리 나가게. 아니 안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니까 계속 사람이 없는데 김민호 김민호 그랬다니까. 빨리 나갑시다 형. 아니 진짜로. 아 진짜 형 아. 아니 형 빨리 나와. 아니 여기 집집하다니까 무섭다니까. 아 내가 여기 귀신 닮은 집이라고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빨리 나와요. 아 진짜 씨. 어 형. 괜찮아? 아 진짜 씨. 아니 진짜 기다리게 하고 뭐 하자는 거야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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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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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열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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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왜! 왜.. 왜 여기 있잖아. 네. 아니 뭐 안에서 사왔거든. 뭐예요? 손이 없었다니까? 정말 무서워해가지고. 어떻게냐?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야. 안에서 지금 숨을 잔다고. 아, 형이 숨을 잔다고. 숨을 잔다고. 아니, 그런 느낌이라든가. 왜 그래? 아니, 숨으면 이제 숨을 갔다는데? 너 뭐야? 언제 왔어? 그래, 아, 아니야. 아빠 왔는데 난 형 수건 갖다줘. 수건 갖다줘. 형이 폰플렌징 달라고 해서 폰플렌징 내가 가방에 넣어놨고 다 있는데. 뭐야? 아니, 진짜로 저기서 이상하게 소리 난다니까, 진짜로. 왜? 나 넘어져. 아니, 씨. 그럼 이거. 이거도 넘어지고. 그래서 저방에서도 소리 나고 그랬다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진짜로. 아니, 진짜로 형. 내가 여기 있었잖아. 내가 여기 와서 형 저거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저거 수건이랑 찾아주고 형이랑 얘기했다니까. 나 이제 양녀랑 앞으로 안 나와가지고 같이 왔구나. 아, 그랬었는데. 아니, 여기서도 목소리 나오고. 여기서도 목소리 나오고. 이거 난리 불쐬었다니까. 내가 이거 쓰레기통도 넘어뜨리고 존나 무서워가지고 진짜. 왜? 아, 나 진짜 소름 돋네 형. 아니, 진짜로. 여기서 소리 났다니까. 아니, 빈번이가 세 번 나를 불렀다니까. 김민호라고. 아, 진짜 형 여기 귀신 나온 거 같다. 아니, 진짜로. 왜 그걸 얘기했다고? 아니, 내가 내 집에서 집집하자고 했잖아. 진짜. 그거 아니야,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 왜 놀래. 아니, 진짜. 야, 거기 내가 있고. 그거 왜 넘어졌지? 뭐 확인을 주면. 빨리 나갑시다. 아니, 빨리 나가자. 형, 이게 어지럽힌 거 아니야. 지금 이러한 거 아니야. 나 좀. 그냥 나가게. 아니, 진짜로. 아니, 형. 아니, 형 나갑시다. 무슨 진짜로. 아니, 형 화장실 한 거 확인 봐.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소리 나는데 내가 눈이 나니까 불 꺼졌어. 존나 놀래가지고. 진짜 이거 아니야. 아니, 형 하나씩 아무도 없구나. 이제. 맞아. 아니, 진짜. 화장실. 아니, 진짜로. 아니, 화장실은 병실에. 아까 내가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도. 내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도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난 충만이지. 아이씨 왜그러는데? 아니 왜그러는데? 아니 왜그러는데? 야 집을 이렇게 낫냐고 막냐면 어떡해? 야 들기야 봐. 여기서 타북 공중에 타고 막고 막고 치고? 야 들기야. 아 괜찮아? 야 들기 진짜 많아. 아니 나 여기서도 넘어져서 기꼽히 기꼽히.. 왜 내고 마셨어? 아니 여기 소리 났다니까? 진짜 아이씨 진짜로. 형 진짜 겁 많긴 하다. 아니 어디가서 남자라고 하지마 이 쌍남자 호송이나. 와 땀 존나 났어. 저 뒤에 숨어있었어 계속. 숨어있었다고 생각해? 저 무섭다 숨어있었어.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났는데? 왜 또? 열로. 뭐야? 왜 왜 이렇게? 선배님! 여보세요? 씻고 있어요? 선배님! 예 저 왔어요. 예 저 왔어요. 예 뭐 기다려요? 네 고맙습니다. 예. 뭐야. 뭐야. 선배님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나? 먹어요? 응. 먹어요? 먹어요? 네? 먹어요? 네? 뭐라구요? 네? 뭐라구요? 왜? 네? 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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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도 않잖아요. 보지도 않으면서 뭘 관심 있는 척이야. 보지도 않잖아요. 조회사 안 나와요 선배님 때문에. 나이 씻어요. 왜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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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료수 있어요? 오. 숙취해소제. 그래요. 선배님. 선배님. 누구 있어요? 선배님. 빨리 씻고 나오라고요. 선배님. 빨리 씻고 나오라고요. 선배님. 선배님. 빨리 씻고 나와요. 선배님. 빨리 씻고 나와요. 선배님. 드로때. baba 댄스스. 결떡. recognize 지금 somebody paru. 근데요? thusAny. diez. 인스타는 게 없는 Video.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맛있는 거 다 먹었네 왜? 왜? 폼클렌징이야? 폼클렌징 되게 귀엽네 선배님 저 지금 피부 안 좋다고 디스 하는 거예요? 잘 쓸게요 누구야? 지현 선배 지현 선배 선배님 선배님 씻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빨리 좀 나오라고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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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 선배 뭐야 뭐야 선배 선배님 뭐야 괜찮아요?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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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성댕이. 뭔 소리야? 아니 진짜 누가 있었다고 할까요? 누가 있어? 아니 성댕이 목소리 들었다니까요. 에? 야 봐봐. 이거 이사하게 되어있잖아, 이거. 이거 왜 넘어져 있어? 내가 안 했다니까요. 이게 갑자기 넘어졌다니까요, 이게. 네? 아니 화장실에서도 소리 나고, 이 방에서 소리 나고. 아니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소리가 났다고? 소리 나는데. 화장실에서 소리 났다며, 화장실. 화장실? 응. 화장실에서 뭔 소리가 나. 아니 여기서 저 부르는 소리 났다니까요, 여기서. 저 부르는 소리 났다니까요, 여기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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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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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고 또? 하! 나야, 나! 나니까 이럴게, 뭘 꺾어내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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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저러는 게 났어? 아! 난 존나 났어! 존나 무서워? 아! 내가 분명히 반드시 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들고, 저게 다 들고! 내가 감사드리고 왜 여기 있어! 아!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저 오자 안에 숨어서 불러줘서 슬히고 찬거야. 하! 뭣! 나 무서움 많이 따거든요? 신사자도 여기 있어 아 너무 잘한다 진짜 뭐야? 신이 열려있어? 형 나왔어! 씻어? 19년기 아 씻어? 알았어 놔! 놔! 어 알겠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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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그냥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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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 어 어 어 알겠어? 알겠어?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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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샤워 어우 뭔가 어 형, 뭐 떨어졌어? 뭐야? 집 좀 치워라, 좀. 부러웠겠네. 손클렌즈는? 손클렌즈는? 야, 딱 없어졌었는데. 어떻게 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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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환이 형. 아, 기환이 형 있나? 기환이 형! 형! 언제 나와? 언제 나와? 언제 나와? 빨리 와. 형, 정해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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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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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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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씻고 있지? 씻고 있지? 씻고 있지? 씻고 있지? 씻고 있지? 어우 깜짝이야 씨! 위동하죠 이게? 어우 씨 깜짝이야 뭐야? 어우 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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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오래 씻어? 형! 2, 30분째 씻어 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대답을 해 빨리 나와 얼마나 오래 걸린다는 거야 지금 형! 뭐야 형! 형! 괜찮아? 형! 형! 괜찮아? 문 연다? 형! 뭐야? 뭐야 씨 형! 진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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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 열려? 문! 아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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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야? 뭐야? 형 왜요? 형 어디였어? 형 씻고 있는 거 아니였어? 응? 씻고 있는 거 아니였어? 아니! 아니! 야 뭐야? 아니! 집을 왜 다 개판이 됐어? 지 혼자 쓰러진 거야! 지 혼자! 아니 형 씻고 있었잖아 지금! 뭔 소리야? 내가 뭐지? 나 집 앞에 나갔다가 일어났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아 또 뭐야? 아 씨! 뭐가 뭐야? 아! 아니! 형 씻고 있었다고! 형이랑 계속.. 저기 차려! 무슨 소리야! 진짜야! 형이랑 계속 얘기를 했다니까! 기완이 왔어? 기완이 왔어? 뭐 기완이 왔어? 뭐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아니! 나 여기 계속 있었다니까! 형이랑 대화를 했다니까! 뭔 소리야! 뭐야? 뭔데? 나 목소리 들었지! 나 들었는데? 아우 씨! 뭐야! 이사가 이제! 여기 좀 있지마! 야! 소리 뭐 낫자! 기분이 안 좋나? 응! 아! 뭐야! 뭔데! 소리 낫으니까! 누구야! 너가 열어봐! 열어봐! 소리 낫다니까! 소리 낫다니까! 응! 아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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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 셋! 넷! 으악! 얘 언제 와있던 거야? 아! 아! 나보다 언제 왔지! 너 누가 왜 이렇게 늦게 오래! 아! 씨! 아야! 빨리 정리해! 아! 이걸 내가 왜 해! 이거 정리를! 세우라고! 세우라고! 세우라고 빨리! 내가 숱대 넘어졌잖아! 내가 이...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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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썩 불렀거라! 이 악령 대지야! 아! 아! 진짜! 아! 문 왜 열어놨어! 열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열롤롤롤롤롤! 열롤롤롤! 열롤! 쉬냐? 알았어! 김치찌개? 어! 나 김치찌개 있어! 알았어! 먹자, 나 할게! 오케이! 야, 김치찌개 먹을래? 어! 김치찌 잘하는 건데, 김치찌개! 헤이헤이헤이 김형씨야! 왜? 김형씨! 왜? 야, 압박 들어가면 너 보일러는 높아져! 아, 들어가면 약해! 아, 알았어! 아, 그냥 슛지, 이씨! 됐어? 어... 야, 콜라 먹는다! 어... 야, 중호도 온대? 어? 야, 중호도 오냐고! 야, 중호도 오냐고! 어... 야, 나 이거 홀쎄 이거 중에 가져간다! 알았어... 이 안성 생명이 안성 생명이 파란색도 있어! 알아? 아 진짜? 라면 진짜 좋아하네 왜 미친놈아 왜이래 놀아 들은 소리 들었나 빨리 치서 언제 나와 아 진짜 지금 4월 똥 싸냐 아 노래 그만 부르고 야 오래 걸려? 어 아이 뭘 뭐하는디 야 영식아 왜 왜 뭐라고? 수고 빨리 아 아이씨 끝나만은 끝났다 빨리 나와 배고파 야 삼겹살 먹으러 갈래? 알았어 어 진짜 멋있어 여기 빨리 나와 아 알았어 똥 싸냐 아잇나봐 아유 진짜 수고라 앞에 걸어놨다 아 왜그래 왜그래 괜찮아 야? 여기로! 뭐?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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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었나? 여기로! 뭐야? 여기로! 여기로! 주영아! 여기로! 져 형 어디야? 어려 classrooms 너 진짜 어디야? 기다려 봐 명시 여밤 야 염식아! 뭐야? 야 염식아! 1, 2, 3, 2, 1 어디 가? 어 씨..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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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 오! 조차하는 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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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쪽으로! 뭐? 어 뭐야! 극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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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왜? 오늘 언제 왔어? 바꿔! 그래? 근데 왜? 아 집에... 뭐야? 뭐 해놨어? 뭐래놔? 아니... 집에 뭐래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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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랬어? 아니야 아니야 왜 놀랬어? 아 뭐야? 뭐가 뭐야? 집에 누구 있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중원 어디있네? 안 왔지? 세탁물 맡기고 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니라니까? 왜? 너랑 얘기했으니까 화장실에서 너랑 얘기했다니까? 내가 화장실에 없었는데 나 지금 밖에 있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뭘 설치해놨어? 뭘 설치해놨... 샤워했어? 알았어 아니 샤워했잖아 샤워 아까 했지 아니니까 샤워 아까 했는데 지금은 안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닌데... 어 뭐야? 와 와 와 와 야 너 어디있어? 왜 이래? 왜이래? 왜 이렇게 놀랬어? 뭐야? 야 영식아! 뭐야 어디 가! 아이씨 뭐야 이거? 어디 가! 어디 가냐고! 녹음을 미리 다 따놨지. 눈 어디 있었어? 나 옷장 안에 숨어졌어. 겁나 웃기네. 겁나 웃기네. 옷장 안에 숨어졌다고? 형! 누구랑 얘기했어 근데? 아이고... 이만이... 이거를 형하고 대화하려고 다 따놨어. 날마다 우리가 다 따놨어. 잘 들어봐. 아... 잘 왔어. 여러분... constitution 진영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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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있어? 응 어 알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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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어? 어? 알겠어 어? 형 이거 화살표 눌르면 되는 건가? 어 눌렀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 너 똑같은 거 스픽 흐흐흐 흐흐흐흐흐 왜 폐리네 이뻐 형이 뒤에 건드리게!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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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 앞에 나왔어? 수고하자! 수고하자! 연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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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야? 형! 진영이 형! 뭐해? 형씨 화장실에 있지? 무슨 일이야! 왜? Thanks 잘 봤어? 진영이 형! 진영이 형! 진영이 형 누구 집에 있나 형 빨리 나와 진영이 형 빨리 나와 뭐야 뭐야 형 넘어 진영이 형 괜찮아 넘어졌어 진영이 형 형 형 괜찮아 진영이 형 형 뭐야 진영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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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갔어? 어? 빨리 가. 내 또 차 내밀게. 어. 가볼게요. 빨리 숨어서 또 한 번 놀래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저기 있어요. 형 뭐야! 갑자기 뭐야? 형 뭐야, 어디 가? 어? 어디 가? 뭐야, 형. 형 샤워하냐? 뭔 소리야, 나 샤워. 뭔 소리야, 나. 잠깐 앞에 볼 일 있어서 갔다 오는 게 빨리 왔네? 왜? 왜 이렇게 놀랬어? ㅋㅋㅋㅋㅋㅋㅋ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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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이래? 집에 누가 있어. 집에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냐고. 츄오전맨어? 츄오가 어딨어. 아니 , 형이야. 형이 스피커 숨겨놓고 컨트롤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놀랬어? ㅋㅋㅋㅋㅋ 왜, 왜, 왜. 이런 건 하지마. 형 많이 놀렸어? 무섭다고 혼자서 무서워 혼자서 무서워 다른 방에 소리가 났어 나 오늘 집에 못 간다 형네 집에 자고 자고 와 술 한잔 먹고 어땠는데 나 화장실에 있는 줄 알았어? 쉬는 줄 알았지 쉬는 줄 알았어? 리얼하지 오랜만에 심형보치가 심장이 튀어 심장 빨리 튀어 물었지 마 진짜 형 야 너 울었어? 아니야 씨 울었네 뭔 소리야 울었잖아 저 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눈물은 없고 저는 강한 남자 앞머리가 찌르군 야 진혁아 어디가 밥 먹고 가 술 한잔 하고 형이 집에 숨어있었어 형이 자가칠거야 내가 밑에서 컨트롤 했다고 했어 최충허 찾길래 심형보치 형님 이런거 사지 마세요 무서웠어? 영보 울었다고 맛있는거 사줄게 집에 누가 있더라구요 형님 왜 모르겠어? 안 웃어 이제 뭔 소리야 아니 오늘 집에 못 가겠대 무서웠어 술 한잔 먹고 술 한잔 먹고 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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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다 야아 빼앗게 갑올만요 매주 일요일이 늦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